안녕하세요. 웨더 뉴스 캐스터 이현서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매년 찾아오는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론으로는 배웠지만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보람의 안전체험관에 방문해 태풍을 체험하고 왔습니다. 태풍 강도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그 강도를 직접 느껴봤는데요.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. 태풍 강도에 따라서iste에 따라서는 태풍 강도가 됩니다. 태풍 강도에 따라서 한 번의 쌀을 떠나고 있다. 태풍 강도는 환불을 배드리build을 풀고 있습니다. 태풍 강도에 따라서는 태풍 강도가 있습니다. 태풍 강도에 따라서 열고에 따라서는 태풍 강도에 따라서는 태풍 강도를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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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